나 유튜브 인사해 뭐지? 딸이엠 비행기입니다 저는 지금 옷을 갈아입기 전 촬영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기 뒤에 호연언니가 있어요 보이시나요? 지금 비행기가 아직 사람들이 많이 비나되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짠!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 13시간 비행을 했는데 지금 도착했는데 또 저녁 9시 반이에요 그래서 또 잘 준비를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피팅이랑 샤넬 사무실에 들릴 것 같은데 내일 너무 쭉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촬영할게요 안녕 안녕 굿모닝 저는 지금 일어나서 아침밥을 시켰는데요 아직 샌드위치가 안 와서 수프를 먼저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씻고 샤넬을 준비하러 갈 건데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키팅하러 가는데 그 전에 샤넬에서 귀여운 선물을 보내줬어요 어머 이게 가방인가? 귀여운 약간 피크닉 가방이 들어있는데 어떤가요? 이거보다 백팩이 더 귀엽다? 오늘의 룩에는 왠지 백팩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백팩을 하겠습니다 원래 패션이 들어오면 엄청 정신이 없어서 브이로그를 잘 못 남기는데 이번에 컴팩트하게 이틀만 쇼룸 위에 왔기 때문에 도전 정신으로 지금 감기고 있어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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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손으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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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다음날 쇼를 위해 씻고 자려고 합니다. 지금은 현재 시각 7시 반쯤일 것 같은데 흔적을 좀 보여줄까? 현재와 같이 여기서 스시를 먹었고요. 이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려 합니다. 내일 쇼에서 만나요. 안녕. 쇼를 가는 현장입니다.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. 아침 6시부터 준비했는데 안녕. 오늘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? 쇼장에서 봐요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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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파리 브이로그야. 우리 오늘 꾸러기잖아. 네, 저희 꾸러기 보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났고요. 파리에서만 보는 것 같아. 그래도 이렇게 4번 샤넬 쇼에서 보는 게 어디야? 최근 작품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? 아, 내일모레 넥스트 레이블이라고 제가 MC하는 프로그레이러. 이게 좀 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넣어볼게요. 아니, 아이스크림이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? 잘 지찾겠어요. 네, 선생님 это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